아이고 이제 밭에 갔다 가지고 내 얼굴 비는 물에 우리집 앞에 물에 맛난 사계자 국수 이거 한 3인분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좀 씻겨 먹는데 물에 국수 물에 물에 한 1불로 넣어 먹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 만나요. 이 양 부위가 지금 한 35cm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양이 적을 줄 모르는데 양이 많아요. 먹방도 아니고. 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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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맨에 들으면 안아 골치찌개 안고 왔어 골치찌개 안고 왔어 계란찌개도 있는데 계란찌개 안고 왔어 계란찌개 안고 왔어 계란찌개 잘 먹 przyp 계란찌개 돈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